안녕하세요. 이미지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린우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거창한 이유 없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지를 분석하는지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의 기술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런 인공신경망에 학습의 기준을 구체하는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 것이 바로 DNN, 딥뉴럴 네트워크라 하는 심층신경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를 더한 것이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 하는 CNN 합성호신경망입니다. 저는 CNN 합성호신경망이 이미지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신경망이라 하는데 도대체 기존의 심층신경망에 필터를 추가한 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궁금하게 되어 한번 조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과적합 완화입니다. 과적합이란 말 그대로 그냥 과학에 적합한다는 뜻입니다. 학습을 너무 완벽히 하게 되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과적합을 하게 되면 제 이름이 김린우인데 김린우라는 문자를 인식하는 것과 김린우의 점 하나를 붙인 문자를 인식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CNN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과적합을 완화시키는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준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학습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좀 더 완벽한 학습이 진행되겠죠. 그런데 CNN, 합성호신경망은 필터를 통해 핵심적인 학습 변수만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심층신경망에 들어가는 학습 변수가 0.00001%가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과적합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필터를 더한 두 번째 효과입니다. 바로 위치불별성입니다. 기존의 심층신경망, 그러니까 DNA는 이미지를 픽셀 하나하나 분리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식별 대상의 위치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은 1이라는 숫자의 이미지인데 1이라는 숫자의 이미지를 픽셀 하나하나 나눈 다음 각각의 픽셀마다 순서를 부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입력값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을 때 같은 1이라는 숫자를 인식해야 되지만 나열되는 입력값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반면에 CNN은 필터를 통한 스캔의 방식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미지가 어떤 위치에 있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총 4번을 스캔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앞서 제시한 이론과 이런 필터의 효과가 앞서 제시한 이론과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수치를 한번 확인해보자 했습니다. 우선 CNN과 DNN의 성능 차이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비교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총 2개로 MNIST 데이터와 이제 사이퍼 10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았더니 그래프가 이와 같이 나왔는데요. 이제 MNIST 데이터에서는 흑백 필기체 사진이다 보니까 우선 RGB가 없고 배경도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둘 다 아주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퍼 10 데이터 컬러 사진에다가 배경이 있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DNN은 10%의 분류 정확도를 보인 반면에 CNN은 약 78%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이렇게 아주 큰 성능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NN의 성능을 높이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왔고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정하면 DNN이 CNN을 MNIST 데이터에서만이라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학습 오차를 수정해주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렇게 수정해보았고요. 두 번째로 GPU 그래픽 카드가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개수를 이제 수정해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습률, 학습 반복 횟수, 학습 깊이 또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이런 여러가지 요소 그리고 배치 정규와 이런 여러가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DNN이 CNN을 능가할 수 없게 되면서 확실히 필터의 유무체가 크고 CNN이 이미지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시키거나 이동시킨 이미지 증강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까 말했듯 이미지 식별 대상의 위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DNN에서 여러가지 한 이미지에 대한 한 이미지에 대한 여러 위치를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 위치를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 그 DNN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1차원 이미지만 해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봐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 둘 다 이미 증강을 한 데이터를 추가시켜 학습해 보았더니 확실히 DNN과 CNN 둘 다 성능이 옳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MNIST 데이터에서는 원래 성능이 좋았다 보니 올랐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큰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사이퍼10 데이터에서는 DNN의 분류 정확도는 30%나 오른 반면에 CNN의 분류 정확도는 불과 3%가 올라서 이렇게 필터의 효과 중 위치 불변성의 효과를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CNN은 어떤 정형화된 구조로 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CNN을 찾아보고 여러 역사적인 모델들을 추려보았고 이런 사진을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CNN의 여러 모델 중 하나인 모바일넷이라는 모델이 이런 고양이인 스핑크스죠. 스핑크스라는 고양이를 이제 아마도 이 사진이 고양이 스핑크스일 것이다 라고 약 76% 정도로 예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종까지 고양이의 종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 모델들의 성능을 직접 비교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여러 모델들의 성능 다 50% 정도를 넘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그 이피션트 넷이라는 마지막에 있는 이피션트 넷이 원래 제일 나중에 나온 모델이에요. 옛날 거긴 하지만 제일 나중에 나온 모델인데 이 모델의 성능이 제일 높아야 된다고 예상을 했지만 가장 낮게 된 의문이었고 모바일 넷이라는 이제 모델은 모바일에서 작동한다는 것에서 이름을 따왔고 성능보다는 환경에 추정을 맞췄는데 성능이 가장 좋게나 가장 높게나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더 나중에 추가적인 연구를 해볼 계획이고요. 저는 이런 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세웠던 가설이랑 실제 했던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내용이 잘못됐지 하면서 역추적하는 과정이 좀 역추적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합성호 신경망을 접목시키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